오늘은 싱글벙글 대한민국의 화류계 종사자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차근차근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 자신의 여자친구가 의심스럽다면 이 영상 끝까지 잘 봐보시길 바라죠. 결혼 준비하려는데 판도라의 상자 열었어? 라는 공무원 남성이 있습니다. 여친이 노트북에 네이버 로그인한 걸 보게 됐어 지식인이랑 카페 같은 거. 15년 전에 랜덤 채팅하면서 키스 알바 용돈벌이식으로 했던 거 알게 됐는데 말은 그냥 키스만 했다고 용돈이 필요했다고 한 번만 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는데 못 믿겠어서 미치겠다. 양가 부모님 다 인사드렸는데 그냥 눈 감고 해야 하나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레전드 퐁퐁남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어서 고민이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여자친구에 대한 쉴드를 치려고 노력 중이죠. 수많은 남성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아무나 선뜻할 수 있는 알바가 아니다. 내가 진짜 당장 내일 먹을 게 없고 찹이 없어서 걸어서 다닐 때도 그건 생각 안 해봤음 사고 회로가 다른 애인 거임 같은 여자지만 쉴드 불가능. 이라는 식으로 여성들도 손절치는 게 화류계에서 일했던 여자인데 애석하게도 꽤나 많은 일반인들은 이게 구라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생각보다 화류계에서 일하다가 인생 세탁한 여자들이 많다는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성시대에는 돈이 없어서 화류 쪽 일하는데 40대 50대 남자에게 오빠라고 하는 거 역하고 토나온다는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낯일 하면서 밤일 하느라 돈도 잘 안 벌리고 남자가 연장 끊으면 다음날 회사 출근해서 계속 졸아. 라고 말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화류계와 낯일을 병행하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시죠. 여성시대에는 진짜 화류일 해본 여시 있는지 궁금해 돈 전나 많이 벌다나 하루에 50에서 100은 우습던데 해본 사람 있어. 라는 글을 올리고 투표를 올립니다. 그리고 23%의 여성은 화류계에서 일해봤다는 투표를 하게 되죠. 더더욱 재밌는 건 실제 화류계 커뮤니티의 반응입니다. 언니들 청산하고 뭐 하실 건가요? 라는 당당한 fm리스트 같이 한국 여자의 발언도 보시죠. 여기 한남들도 보는 데라 말하기 싫은데 주변 화류 언니들 연락이 끊겨서 궁금해요. 라고 말하며 화끈하게 남성을 한남이라 말하는 fm리스트 한국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다가 좀 크면 인스타 공구파리 하고 싶다는 이 한국여자. 인스타에서 공구파리하는 여자들의 수준이 딱 보이시죠? 카페 차릴까 했는데 카페는 리얼 적자만 본다 그러고 내일 미용 왁싱 필라테스는 화류계가 청산하는 곳이라고 해서 막막해요. 라고 말하면서 과학적인 그 직업들이 줄줄 나오는 우리 언니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여자는 그냥 취집이나 하겠다고 말하면서 인생퐁퐁을 선언합니다. 어라 이거 완전 아까 보여드렸던 공무원분의 경우와 똑같지 않나요? 적당히 화류계하면서 돈 벌다가 남자 하나 만나서 취집퐁퐁에 성공하는 케이스.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 한국 여성들을 믿고 의지하시나요? 여러분의 미래 와이프가 과거 화류계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대학교 다니면서 내내 일하다가 대학 졸업 후 승무원 최종 붙어서 화류계 청산합니다 언니들. 이라고 말하는 저 한국여자는 미래에 만날 남자에게 자기 화류계에서 일했다고 말할까요? 그때는 그냥 용돈벌이 식으로 했을 뿐이라고 한 번밖에 안 했다고 둘러대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나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직업이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이네요. 부디 여러분의 미래 와이프가 저런 여자가 아니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에어컨 냉방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당신이 모든 걸 바쳐 얻은 아내는 10만원의 옵션 추가하면 모든 게 가능했다. 여러분의